안녕하십니까 약들일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오메가3 산폐검사 결과값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뜨거운 데다가 오메가3를 인위적으로 보관을 하고 그 산폐검사, 변질검사 결과값을 공유할 건데요.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인위적으로 제가 실험을 설계를 한 이유는 오메가3가 해외에서 배송될 때, 한 여름에 배송될 때 그 온도가 높아졌는데 오메가3가 과연 변질이 되나 안되나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에서 변질이 되나 이것도 궁금해서 체크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검사를 했죠. 그런데 작년과 차이점은 작년에는 산폐도검사가 1차 산폐검사만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2차 산폐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자 어떻게 설계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여름에 해외 직구를 하면 오메가3가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되죠. 그래서 뜨거운 데다가 맥시멈 노출된 기간, 시간을 한 3, 4일로 보고 4일 정도를 뜨거운 데다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첫 번째 거는 일반적인 실온 보관, 두 번째 거는 온장고에다가 40도 정도로 놓고 보관을 했고요. 4일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온장고에다가 한 50도 정도로 놓고 4일간 보관했습니다. 오메가3가 30도 정도에는 잘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도, 50도에는 변질이 되나? 이게 정말 궁금했고요. 택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여름, 30도 이상의 한여름에는 택배차의 적재 공간에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 80도까지는 제가 온장고 성능상 안 되고요. 30도 그 다음 온도 정도로 세팅을 해서 변질이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값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 산폐검사 이 결과값은 기준부터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3 산폐도 기준검사에는 총 4가지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두 가지 항목이었거든요. 1차 산폐도 검사는 산가와 과산화물가라는 걸 검사를 하고요. 산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가의 기준치는 3, 과산화물가의 기준치는 5 이하고요. 2차 산폐도의 기준값은 안이시딩가와 총 산화가예요. 안이시딩가는 후기형 산가라고 해서 보통 산폐도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 산화가는 안이시딩가와 과산화물가를 계산해가지고 복합적인 산폐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가 산폐, 특히 이런 지방들이 산폐가 될 때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차 산폐값이 이렇게 나타나서 초기에 쭉 올라가는 게 산과와 과산화물가고요. 후기로 가면 떨어져요, 이 수치는. 떨어지고 나서 안이시딩가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후기에 높아지는 게 안이시딩가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 모두 체크해주는 게 1차 산과, 2차 산과인데 그리고 후기, 뒷부분의 시간에서 산폐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1차 산과만 체크를 하면 1차 산폐도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미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1차 산폐가 낮게 나오더라도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2차 산과를 꼭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2차 산과 계산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2차 산폐도 값이 검사가 되죠.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작년 7월 24일 날 산폐도 검사를 한 결과값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여름, 30도 이상의 한여름에 오메가3를 주문해서 제가 받은 다음에 산폐도 검사를 맡겼거든요. 그 결과값을 봤을 때는 산가가 0.06, 과산화물가가 1.98, 3 이하, 5 이하야 되는데 되게 낮게 잘 나왔죠? 근데 문제는 2차 산폐도 값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산폐도 값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2차 산폐도 값이 높아진 상태인 건지 아니면 둘 다 낮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EPA, DH 합은 스포츠 리서치 제품이 보통 930 정도인가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783밖에 안 나왔습니다. EPA, DH 합 수치는 오메가3 수치는 많이 떨어졌죠.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오메가3 산폐검사 결과값을 첨부하겠습니다. A라고 쓰여있는 이 실효는 실험 보관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시면 EPA, DH 합은 800이 나왔네요. 900보다 많이 부족하게 나왔고요. 산가가 0.05, 낮게 나왔네요. 과산화물가가 3.61, 상가는 많이 낮게 나왔고 과산화물가는 커트라인 5보다 살짝 낮은 3.61이 나왔네요. 2차 산가는 아니시딘가가 4.5, 총 산화가가 11.75, 그러니까 많이 낮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2차 산가도 낮게 나오고 1차 산가도 낮게 나와서 검사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메가3 주문을 한 5월 초에 했기 때문에 온도가 한 20도 정도에 배송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다. 양질의 오메가3이다. 함량이 좀 떨어진다. 실제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B라고 적혀있는 이 실효는 40도씨에다가 40도씨 온장고에다가 한 4일간 보관한 오메가3입니다. EPA-DH 합은 790 정도가 나왔네요. 다 수치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900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거죠. 그리고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0.05, 3.82, 산가는 거의 비슷한데 과산화물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아니시딘가 2차 산가는 3.96, 총 산화가는 11.59, 다 정상범이네요. 그러니까 과산화물가만 조금 올라갔는데 오차범위 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신기하게 40도씨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단기간 오메가3 따로 포장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C라는 이 실효는 50도씨 이상에다가 4일간 보관한 오메가3인데요. 이거는 EPA-DH 합이 780이 나왔고요. 이거 다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EPA-DH 합이 930에서 40 나와야 되거든요. 780이니까 한 15% 정도 오차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거는 보시면은 산가랑 과산화물가 50도씨에다가 보관했을 때 수치가 정상범위예요. 산가랑 과산화물가만 봤을 때는 어? 이거 문제가 없네? 작년 같은 기준에 봤을 때는 어? 이 검사 결과가 이거는 정상이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자, 보시면은 2차 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시딘가가 16이나 나왔어요. 다른 제품들은 아니시딘가가 4 이하가 나왔었죠. 3.96 이렇게 나왔었는데 4배나 올라갔어요. 기준치 안에는 들어가는데 산패도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이고요. 총 산악가는 21.58 이것도 26 이하니까 정상범이긴 하지만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이거 보니까 50도에서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됐습니다. 기준치는 이제 이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보면은 어? 유통기한이 2022년 뭐 4월까지였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되게 긴 제품인데 4일만에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실온에다가 또 몇 주만 보관해도 급격하게 산패도가 높아집니다. 변질이 됐을 거예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런 C 항목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패도 1차 산가는 정상이에요. 2차 산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총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오메가3를 30도, 40도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50도 이상에서 갑자기 확 안 좋아진 걸 보고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3, 40도 정도에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50도 이상 좀 고온에 노출됐을 때 갑자기 변질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표본이 워낙 적고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참고만 할 수 있는 이 수준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도시에다가 4일 났을 때랑 80도, 70도에다가 하루 정도 보관을 했을 때 택배로 왔을 때 과연 어떤 게 산패가 더 진행됐나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유가 되면 온장고를 더 좋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는 의외로 뜨거운 온도에 예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오메가3를 직접 먹어본 영상도 지금 첨부를 잠깐 해드릴 건데 50도 이상에다가 보관했을 때 냄새가 정말 역했거든요. 산패가 진행된 거는 냄새가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전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죠. 그리고 신맛이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상 실온 보관 40도에서 45도 50도에서 55도에 보관한 건데 색깔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제가 한번 맛을 먼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두렵네요. 사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맛을 한번 먼저 봤거든요. 아...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믈리에 오메가3 맛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오메가3 맛을 봤는데 두렵습니다. 제가 미리 맛을 한번 봤지만 정말 역했거든요. 일단은 정상적인 제품부터 한번 실온 보관한 제품부터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건 맛이 전혀 비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비린내가 그래도 아예 안 나지는 않네요. 이 제품도. 예전보다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지? 아... 이 비린내가 왜 이렇게 나지 이거? 아... 이 정상 제품도 비린내가 좀 나는 편이네요. 아... 45도에서 보관한 제품도 아마 비린내를 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오히려 비린내가 좀 덜 나거든요. 왜 그러지? 약간 신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혀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만 45도에서 보관한 게 신맛이 나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신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비린내가 덜 나고요. 신맛이 날랑말랑한 미묘한 느낌이 좀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비린내. 근데 이 55도에서 보관한 요 제품은 아... 두려워요. 나 이거 먹어봤는데 아... 아우 아... 이거는... 몇 칸... 생선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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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여러분... 이 제품... 55도 제품은... 정말 저품질의 오메가3를 먹은 것 같이 냄새가... 정말 별로고요. 예전에 그 코스땡코 오메가3 먹고... 제가 역해서 막... 그 느낌이 납니다. 55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메가3 이 산폐 관련된 거는 한여름 7월 달에 해외 직구를 직접 해서 이제 2차 산폐도 검사도 가능해졌으니까 실제로 2차 산폐가 진행이 됐는지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뜨거운 온도에다가 노출을 오메가3를 했을 때 과연 몇 도 정도에서 산폐가 진행됐나 그 실험 데이터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엠